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3장에서 4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고 있는 흰 박스를 클릭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둘째, 인간이 땅에서 체험하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국의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넷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엎드리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3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9일 출애국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루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핫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루지즘이 내게 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핫 족속 아무리 족속 부리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드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국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벰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구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류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놓하여 이르시되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루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루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래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출애국기 3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신 내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으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국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국당 종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되는 무엇이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그럼 속죄됩니다. 그럼 속죄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바쁘 plank FDP adding 트랩 유대 아멘 호 ala